네 안녕하세요. 이케아 베스트 50의 김용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남주입니다. 네 늘 테마가 있는 이케아 베스트 50.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. 복고풍 의상에 무대 시계가 있고요. 오늘의 부자는 바로 타임이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요. 가수들이 노래하는 동안에 멀티비전을 통해서 시간과 관련된 명화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네 그렇습니다. 시간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. 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먼저 10월 2일째 주 이케아 베스트 50 1위 후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김민종 씨의 귀천도의 그리고 터보의 러브 이즈 그리고 영턱스 클럽의 정 이렇게 세 곡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런데 김민종 씨 같은 경우에는요. 지난주까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었죠. 네 이번 주까지 1위를 차지하면 데스트 오브 베스트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요. 이번 주 19위를 차지한 하이디의 순서입니다. 진입!